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제가 오늘은 딸기 스파프 신호 메가커피에서 나온 있었던 제품을 저희 오빠가 줬는데요. 소음이 크네. 근데 이거 맛 약간 넉넉한 오레오에 크림이 핑크림에 딸기 맛의 스물이 좀 인공적인 맛이 딱히 맛있진 않아요. 이거 살짝 리뷰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본론으로 따지면 무드등. 물고기 나온 거 있거든요. 수주권. 이거 갖고 싶어서 샀던 건데 한 만 원대 돼요. 금액. 오늘 와서 한번 작동을 해봤고요. 밑에 버튼들은 꺼지고 멈춰요. 신기하죠? 프레임 돌아가는 거고. 소음이 약간 있어. 이거 안에 프레임 돌아가는 소리인가 봐. 그리고 밑에 보면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올려두고 방식해두면 되게 이쁘게 물고기랑 키우고도 그래서 허접하지만 약간 불금은 잘 보일 것 같아요. 물고기를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 약간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불금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기면 좀 허접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무대들은 불금은 이쁘더라고요. 그러면 오 좋네. 인근 이쁘게 분위기 있어. 이 상태로다가 두 조커랑 가도 혹시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는 우르덩입니다. 예쁘다. 나도 생각보다 저소음이라 딱히 머리 앞에 좀 더 시끄럽거나 이러잖아. 여기 약간 프레임 필름 때문에 프레임 티가 좀 나죠. 근데 같이 돌아가. 물도 같이 돌아가고 물멍 때리기 좋은데 안에 배경도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솜이 조금 있나봐. 근데 모자이크 된 것 같은 물고기는 이 부분 돌아가는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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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그쵸? 괜찮아요? 어 이쁘다. 아쿠아리만 보는 것 같아. 배경도 바뀌어서 좀 덜 지루한 것 같고요.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어. 같은 자리에서만 움직이니까 물고기가 그래도 자세히 보면 조금 징그럽게 생긴 것 같긴 한데 멀리서 보거나 배경만 보면 되게 이쁘다. 그리고 뭔가 귀엽게 생긴 것 같아. 물고기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추천해요. 한 3.5점? 5점 만점에? 꽤 높은 점수. 예쁘다. 난 물먹 너무 좋아. 굿 최고입니다. 예쁘다. 난 이거 오늘 구경하면서 방송도 보고 해야지. 힐링도 좀 해야지. 멀리서 보니까 너 진짜 같아. 이거 맛없어서 휘핑크림으로 피조 휘저스. 섞어먹은 맛이 좀 탈리려나? 탈려? 틀리려나? 다르려나? 음! 덩어리에서 맛없어. 음! 더 꾸덕꾸덕해. 크림이. 딱히 맛이 없는데? 음! 천만만 좀 느끼하고. 빨대 섞여갖고 하네. 빨대가 많이 커서. 완전 섞으니까. 딸기의 요게 좀 부드러운 맛도 나고 괜찮은데? 섞어드세요. 난 섞어드셔도. 당연한 맛은 맛이 없네요. 검라면 끓여먹고. 좀 쉬다가. 물건 좀 찾고 자려고. 방송은 안 하신대. 아쉽다. 힝. 셔틀 유유유. 힝. 셔틀 유유유. 험이. 다의.